아이고 뭐 이렇게 많이도 썩은 성질이 이런 쫄드는 잘 잡히니까 좋다 그 이런 쫄들은 되게 쉬운데 대신 등치 큰 놈들 있죠 중간 보스 같은 놈들 그런 놈들이 쎄네 마치 보스 같은 놈들 있잖아 일단 내려야겠다 여기는 없죠? 없는 거 맞지? 이렇게 생긴 걸 또 하나 찾아서 올라가서 하면 된다 등치들이 섞여있어서 그놈이 완전 빡세고 쫄들은 데미지는 세지만 체력도 악해서 그냥 쫄쫄이 우방이거든 달댕이는 자꾸 블러드 본 생각은 나네 때리면 피가 찰 것 같아 독 중독이요 아 뭐야 에스트 벌써 다 먹음? 아 저는 또 나왔다 그럼 잡아봤자 그거 주는데 늑대 발린 뭐였나 늑대 발린 뭐였나 글잡 찌르기 꺼지시게 어둠의 가면 어둠의 가면 또 다른 걸 주네 되게 좋은템이겠지 어둠의 가면 어 물리 4.3이야 중량은 어 북쪽의 투구보다 가벼우면서 물리가 높기 때문에 좋다 근데 71이 되버렸네 무게가 무게가 마술사 멋있어졌다 뭔 소리야 이거 어 나 죽어 나 죽어 독 독 독 어떡해 뭘 어떡해 귀환해 제 세상 가자 갈거면 랩업하게 랩업하게 잠부리 말고 집에 가서 랩업하고 어차피 하나 찾았으니까 또 가서 두개 찾으면 되는거 아니야 똑같은데서 힐이요? 힐은 그 뭐죠? 탈리스만 들은 다음에 이거 해야돼 탈리스만은 스킵하려면 장비창에 장착을 해야되는데 그러면 무게가 늘어나요 나의 무게가 70이 되버려 지구로 올렸는데 스태미나 좀 늘어난 느낌인가? 근력, 기량 아 어떡하지? 아 기량, 근력 어떡하지? 14,16 정말 애매하다 아 모르겠어 아직도 생명력 좀 더 가자 여러분들 뭐 보고 싶으세요? 아줌마한테 템좀 주고 제 건네주면 또 모팜 유해의 이야기를 해준다 알려주지 않는다 할머니한테 얘기를 해주고 망해가는 세계의 꿈이란 세상은 지구 쪽에서 상대에 은하 하하... 하하... 그래 이번엔 기량으로 갈게요 그러면 기량템 갈게요 추가된 템이 오음... 뭐가 추가 됐죠? 방패가 좀 무기종류가 좀 추가됐네 반집한다 어 최대생명력 야 드디어 얘가 4 천오빵밖에 안해 아 근데 드디어 쓸만한 그게 나왔네요 게다가 체인하마 열라 무거운데 8.8인데 대신 물리 11이네 중량 열라 올린 다음에 어 거북이 되면 엄청 그거겠다 횃불 횃불 이거 무거운데 밝혀주나 감추어진 축복 fp를 모두 회복한다 fp가 뭐야 파란 색깔? 이것도 추가로 생겼네요 귀한거 또 찾아오래 그 다음에 강화도 한번 하고 fp 반지 한번 끼죠 반지 종류는 많은데 쓸만한게 없어 최대 hp 증가 1094인데 1117 장비중량 약간 상승 아 근데 반지때면 무거워졌다 흐흫 반지때면 무게가 무거워졌어 쓸모없는 반지 뺄게요 출혈내성 마법영창시간단지 꺼져 반지 빼니깐 68.8 됐어 반지 빼니깐 68.8 됐어 3%는 한게 반지다 반지랑 반지 빼니깐 68.8 됐어 3%는 한게 반지다 어? 팔좀 빼자고? 팔 껴져있어? 이면서 껴져있잖아 안보였어 그러면 어 무게가 60.8 그러면은 더 무거운 장갑을 낄 수가 있다 더 줄 수 있어 이쪽은 독이 많으니까 독이 높은걸로 21 저주술사 망세트 근데 물리가 너무 굳었으니까 저주가 아니고 독이 높은 산적 산적 어둠의 가면도 29짜리 뭐야 이거 산적 가법도 산적하면 독데미지 엄청나게 오르는데 몰리컷이 너무 낮아 산적 산적 죽었을때 소울 한번 보호할게 이제 가자 보스 하나만 더 잡고 마무리할게요 2시 40분이네 다크소울 다크소울 PC가 가장 프레임 좋냐고 PC 아직 안나와 봐서 모르는데 일단은 액박원이 제일 꾸진건 맞아요 해상도가 900이고 풀수는 1080 둘다 30프레임이 최고고 둘다 30프레임이 유지 안되는 구간이 있다고 합니다 PC는 사양이 좋으면 어차피 다 되니까 다크소울 3의 기술력은 다크소울 3의 기술력은 별로 안좋아요 그래픽이 별로 많이 안좋아졌어 보스는 아직 쉽잖아 아까 뽀뽀실쇠 보스 잡는거 다크소울은 역시 쫄이지 변명이 보잘기에요 보잘기 변명이 보잘기에요 보잘기 여기서 이제 다른쪽을 한번 찾아볼까 어디로 갈까 건물 아까 갔던데가 여긴가 어어 안간거 같은데 여기 여기 갔던데 맞고 소울도 그 뒤같이 조금 죽네 그러게 횃불에서 찾는게 빡세다 횃불 찾다가 끝나겠는데 여기 건물이다 여기 맞죠 여긴 안갔어 다리위 여기도 건물 아까는 오른쪽으로 올라갔거든 여기 안갔죠 여기 건물이 다 여기 맞죠 오케이 핫도불 그 다음에 여기서 더 안갔어 여기서 세 마리 잡고 안갔을걸 여긴 핫도불이 더 좋은데 귀찮은 놈들인데 안잡아도 돼 잠잠템주는것도 아니라서 침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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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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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정도 도망가면 안쫓아오거든 시간 낭비야 대신 잘 도망쳐야돼 여깄다 양초 양초 맞죠 이거 꺼 그럼 하나는 어디있을까 처음에만 보여주면 되지 뭐 또 보여줘 저기 세개가 아니고 네개 아니에요? 옆에 왼쪽 두개 오른쪽 두개 아니야? 한개인가? 숫자 코리아 건설하고 피씨는 네개 펜스부터 차려 나으니까 컴퓨터 사용이 좋아질수록 더 좋죠 내려가야 되나? 자 건물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얼음가루 뿌리고 다닌다 이쪽에 아까 하나 먹지 않았나? 저 뒤쪽에 있지 않을까? 거기 넘어서서 30프레임인데 사실 게임에 30프레임 정도만 돼도 꽤 차이 없을때도 있어 아 저놈들 저놈들 지키는데 저기 가운데 템있거든요 열라빠르게 가서 먹어볼께요 아싸 독발림보석 완전 낚시 완전 소금 독발림보석은 뭐지? 독강할때 필요한건가? 죽을뻔했다 어 저기 아까 내가 죽어서 꽃게한테 죽어가지고 했던데거든 여기 있을거같아 여기 건물 찾아야되요? 꽃게 있구요 아 저쪽 끝에 올라가는데 있지 않을까? 저기 틈 보인다 틈, 틈 보이죠? 꽃게 오른쪽에 아 이 틈바구니 저기 뭐있어 침착하게 스태밍을 채우고 필요할때만 불러주시고 지네들끼리 싸우라고 하시고 풀났다 열라빠르네 뒤놈 붙었다 뒤놈 붙었다 아 나 죽어요! 아아 봐바 어디야 저기 끝에 저기 저기 뭐있어? 뭐있어 아 늪이라서 빨리 도망칠수가 없네 큰일났다 다반지 없어졌다 다이아사랑이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희생의 반지를 통해서 반지 안부셔졌는데 야 2500솔밖에 없는데 아아 완전 손해용 일회용 반지 부셔졌어 나중가면 저 투에도 저런반지 있었거든요? 반지있으면은 반지 부셔지고 수리 가능 아 수리 가능한가? 어 아예 없어졌네 수리 가능해 부셔지면서 수리 가능하고 어 수리하면 다시 또 일회용 한번 막아주고 아까 여기서 여기였죠 이쪽이었죠? 왼쪽 끝 왼쪽 끝 오늘 삼렘 잡고 마무리하냐고 삼렘인가 이번에? 삼렘 잡아야될거 같은데 오늘 레임도 하나밖에 못잡았어 그렇게 많이 죽지도 않았는데 뜬금없이 이상한데서 많이 죽어가지고 쟤 루피다 아 얘네들 잡고 가야겠다 얘네한테 빠져나올 수 있을까? 쟤 저 점프쟁이네 이쪽인가봐 건물 하나 있는데 아 거기다 아 여기 또 길도 있네 여기 끝에 맞네 길이 길도 찾고 마지막 건물 찾았네요 오늘은 별로 안 맵죠 그래도 근데 이상하게 네임도는 하나밖에 못잡았어 흐흐흐흫 오늘 이렇게 못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 뭐야 처음 시작한대잖아 여기네 여기 이렇게 내려가면 어 불붙이는데가 있고 하나만 더 찾으면 내 흐흐흫 황 매우다고? 아 여러분들이 좀 졸리신것 같아서 아 여러분들이 좀 이쪽으로 끝으로 가야될 듯 이쪽 끝으로 가야될 듯 이쪽 끝으로 가야될 듯 이런거 보면 인간은 변하지 않아 싶게 그쵸? 정신없이 달리고 보니까 제자리라는거 건축선수들도 위급할때는 제일 많이 연습한 펀치를 날린다고 그러잖아 연습이 굉장히 중요해 여기 탭있다 뭐죠 이 개구리는? 터진다 자폭자폭 이섬인거 같은데 이섬 어 뭐야 족걸린건가? 여기 했던 덴가 여기? 여기? 여기 불 붙인덴가? 여긴가 아닌가 맞는거 같은데 여기 여기다 센놈이야 이놈 어 어어 오와어우 아하핳핳핳핳..... 엑스박스 타이밍 지리네요 야 안 돼! 아하 웃다가 물량 못먹었어 안돼 으헤헤헤헤 흐흐흐흫 목eu 딱뽑지마자 뜨뎅 그니까 아 웃겨가지구 찾았다 찾았다 여기다 여기 흐흐흐흐흐흫 4시간 아 4시간이 일렴 드라 내가 길만 찾았어 진짜 다 죽여버리는건데 일단 여기 좀 거지같이 맵이 꾸며져 있는거 같애 일단은 여기서 여기였죠 이쪽 엄마 뭐야 달빙이냈어 그 다음에 여기서 오히려 올라갔는디 왼쪽에 있는거였는데 그러다보니까 뭐가 생겼었어 저 위에인가 어디지? 어 저 템있다 진짜 뭐야 또 이름없는자의 세트 먹었어요 야 신겨진템이랑 템은 다찾네 불 따라가는거 같다고? 아 그런건가? 아이고 풀파밍이야 풀파밍 아 늪 짜증나 진짜 어디야 빨리 나와 적들아 어디야 여기 여기 위엔가?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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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 덤비라고 오 둬봐 저기도 불있잖아 그래 불 따라가는거 굉장히 일리있는 말씀이세요 불을꺼야 하니까 불 어 아 여기 거기야 나가는게 여기 이쪽으로 반대편 불이라고? 어어 불을 따라 반대로 가버렸어? 어 처음보는 놈들이 있다 여긴가봐 맞다 여기 근처야 저기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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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저걸 보이죠 저기 여기네 찾았다 찾았어 여기여기 먹고 내려오는거야 올라가는 길은 어디야 돌산 돌산 여기다 아 찾았다 개거지같네 진짜 아무리 해도 너네들은 나한테 죽을 수 밖에 없다 맞아 내가 여기서 죽었어 저놈이거든요? 시범만인 녀석 약간 웃겨가지고 딘잡 한번 해봐 아 뭐야 쟤는 저 안가? 거북이 녀석 아 아 아 재벙개 에에에에에에에 휘니아쓰 아 뭐야 뭐야 야 똑같은 거 내가 졌다 아 코고... 아 거북이 때문에.. encuent 잡기야 클라크야 뭐야 안보이 어디있어 죽아아ão decur bolt 잡았다 일로와 이리 눈 까리 녀석 뭐야 점프 뛰고 난리났네 아우 깜짝이야 아우 터지는줄 귀안에 뼛조각 두개 험벌레환약 됐지 어디야 불타는소리가 나고있어 여기다 찾아뜨야 후 클랩님이 걱정된다 진짜 이거 어떻게 편집하냐 저번에 한것도 많이 줄이셨던데 안그래 다크소울 이거 백화나오겠어 3는 드디어 보스간다 아니 보스저는 트라이도 안했어 아까 2레벨 한 3퇴 잡았어요 가는길이 왜이렇게 복잡해 길치에 완전 최악이야 보스자체는 얼마나 트라이도 안했어 오케오케 저그리가 들어가면 돼 보스야 이거 또 어려운거 아니야 메쉬야 두시고 싶은데 이름없는 장비도 보고싶다구요 알겠습니다 근데 첫날 길게 한거 솔직히 진짜 거짓때문이야 이거 장비중갑에다가 기사방패였으면 첫날에 여기까진 왔을걸 아니다 여기까진 못왔겠다 여기 세맸겠네 이름없는 세트 이거거든요 중량 무겁고 물리 약간 있구요 좀 애매하네 이렇게 생겼어요 이름없는걸 줬으니까 싸고 싸울까 물리 11 북쪽보단 꾸진데 대신 북쪽보단 가벼워 독은 똑같애 보스가 독일거 같은데 독은 그냥 물략발로 채우고 그냥 북쪽스리즈 가자 어? 북쪽으로 다 채워 북쪽이 지금 제일 물리가 제일 높거든 65 보스 갑니다 원투에 깨는거 보여드릴게요 어디였죠? 여기였지 왼쪽 우리집 어디야? 우리집에서 거기였는데 나 일단 화터풀 들렀다가야돼 물약좀 써가지고 귀환하고 바로 내려간 보스라고? 그래 귀환하자 어차피 지금 물약 써야되거든 원투에 깰게요 원투 아니면 약간 좀 약간 실수하면 투투 원투하면 투투에 갈게요 제주 나 빨리 자야돼 내일 결혼식까지 돼서 이즙이틀하고? 아 뭔소리야 내가 제일 약한 스타일이 아닙니다 제가 약한 스타일이 뭐냐면 굉장히 빠른 스타일 빠른 스타일한테 굉장히 약하거든 나 이거 지금 잔 쓴 건가? 잔불? 만땅 된 건가 이거? 만땅 된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잔불 한번 쓰자 오케이 보스 갑니다 여기서 내려가서 왼쪽이라고 그랬죠? 저 앞에 그냥 직진 런트가 아닌 시빌트라고? 이거 어려워? 어떤 놈인가? 맞다 잔불 쓰면 몸에 불이 나 뭐야? 설마 그냥 문 열리고 또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지? 보스? 상실석이? 어딨어 이 녀석이! 이거 보스 아니잖아? 이리 올라가자 여기 새놈들 모여있고 까마귀는 없어 또 있네? 거기 있어 친구들이랑 지내 너 혼자 여기 있었던 이유는? 바로 템이 있지 여기 숨겨둔 템 없어여? 없어여? 그럴 리가? 있을텐데? 없으면 가야겠다 없으면 가야겠다 없으면 가야겠다 아 건드리지마 아 나 세핑으로 가고 싶어 보스한테 보스 어딨어? 보스 어딨어? 아우 시끄러운 놈들 보스 나오라 해라! 아우 또 이렇게 넓어 여기 아우 망했다 이씨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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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안쓰시는건줄 알고 저기인거 같은데? 혹시 약을 많이 줘 여기다! 비켜 문 열어 빨리 쟤네 누구한테 막 죽고 있는데 저 뭐지 저기? 저 뒤에 무슨 일이야? 아싸벼 소울 쟤네들끼리 불쏘고 난리났네 가운데 뭐 이상한 놈 있나봐 봐봐! 가운데 놈이 다 죽여 저거 이상한.. 저거 인간형 이상한 놈이 저거 빨간색 데미지 216 여기까지 오나? 그냥 가자고? 좋은 생각이야 보스도 아닌 놈이야 보스 여기 하트풀 없나 근데? 뭐지? 뭐지?